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동갑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7살 고민남입니다. 그녀는 제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봄 햇살 같은 여자였어요. 장훈이 형이 말한 대로 바로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저만큼이나 아끼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에이 이거 당했네. 보고 싶어. 언제 들어와? 좀 늦겠는데. 왜 밥 해줄게. 설마 너 지금 여자랑 있어? 뭐래. 이게 뭐야. 남은 친구 아니지. 쫓아간다 진짜. 여자친구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태블릿 PC를 저희 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강아지라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제야 생각해보니 이전부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예를 들면요. 자기 드디어 주말이다. 데이트하자. 나 나갈 준비 중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해서. 잉? 가족들? 어제도 가족들이랑 술 마셨잖아. 응. 우리 가족이 좀 화목해. 어휴. 매일같이 가족 모임을 핑계로 사라져버렸던 여자친구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가족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데이트를 하진 않잖아요. 바람이라고 확신이 든 저는 여자친구의 약속 장소에 몰래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런 걸 목격하고 말았죠. 손을 잡고 있어? 강아지 남의 실물을 보고 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증거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라는 남자에게 주먹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려고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야! 야! 딱 걸렸어. 따라와. 사망. 따라와. 사망. 세 wegen 다infl Warm- 사망에 싸 chemicals 이거 안 놔? 하! 자기야!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이 와중에 이 자식 편을 들으시겠다? 아하! 아는데 남자친구. 저기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아씨 뭐야 이거 안 놔? 자기야 뭐하는 거야? 그만해 이 와중에 이 자식 편을 들으시겠다? 아 누나 남자친구 저기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친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라고? 근데 막 지금 막 팔짱 끼고 손 잡았잖아 요 요 요 어구 우리 강아지 괜찮아? 많이 아파? 첫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남기시네 아 진짜 동생인가 봐 아 진짜 진짜 감히 내 동생을 밀쳐?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기에 설마 진짜 친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남동생의 어깨를 야무지게 밀쳐버렸으니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해 빌어야 했죠 어이구 일곱 살 차이나는 남동생 있다고 했잖아 아니 통 내용이 좀 그렇잖아 남매 사이에 그게 뭐가 이상해? 걘 나한테 동생이자 아들 같은 존재야 동생을 그렇게 아끼는지 몰랐네 부모님 맞벌이 때문에 걘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 좀 유별난 편인 건 인정하는데 진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애야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자기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고 엄청 잘해줄게 내 동생한테 실수한 건 앞으로 두고두고 잘해주면서 갚아! 이렇게 큰 파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쓰나미급 해일들이 저를 덮쳐오기 시작했어 뭐 왜? 동생이 3시간째 연락이 안 돼 그래? 바쁜 일 있겠지 집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자기가 우리 동생 집에 있나 확인 좀 해줘 너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알겠어 재지은 게 있어서 할 말이 없어 한 시간 후 여기 맞지? 응 우리 집 벨소리 작으니까 두드려봐 안 나오면 비번 알려줄게 3분 후 집에 있네 과제하다 밤새서 자고 있었대 극성 극성 다 큰 20살 동생이 뭐가 그리 걱정이 될까요? 남동생도 이런 상황에 익숙한지 제가 찾아갔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요 어 누나 왜 자느라고 못 받았지? 밥? 밥 아직 안 먹었어 알겠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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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씨 누나가 잠깐 바꾸래요 응? 여보세요? 자기야 애 아직 밥도 안 먹었대 자기가 된장찌개 좀 끓여봐봐 자기 완전 잘 끓이잖아 그리고 간 김에 과제도 좀 도와줄 수 있지? 너무 맛있게 너무너무 고마워 자기야 심각하네 어 해초리 끊어와 너 동생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리한 요구도 서슴치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남동생의 일을 제일처럼 여겨주길 바라는 여자친구의 부탁은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동생 타이어 교체하러 가야 하는데 뭐야 얘가 아직 어려서 또 엄덕이 쓸 것 같으니까 또 엄덕이 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같이 가주라 에이 그런 건 블로그 좀 찾아보고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 그럼 자기가 공부해서 도와주면 되겠네 창과 방패 가족들 사람인데 좀 챙겨줘요 가족들 사람? 자기야 다 큰 동생 유치원생 돌보듯 하는 거 그거 좀 오바 아니야 타이어 교체 정도는 알아서 할 줄도 알아야지 자기 말이 좀 심하네 됐어 내가 같이 갈 거야 됐어 오케이 가라 너 내 동생이잖아 잘 됐다 내가 동생이지 상황이 이쯤 되니 공동 육아를 강요받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인데 여자친구의 남동생까지 챙겨줘야 한다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지치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남동생에게 집중된 여자친구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전 남동생에게 엄마처럼 챙겨줄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기면 지금보다는 덜 걱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소문 끝에 친구의 친구가 소비해준 번호를 남동생에게 넘겨줬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아까 누나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설마 여자랑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의심하는 거지 근데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만나게 하는 오 무서워 이거 악수인데 내가 볼 때 형! 형 소개시켜주신 누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형 최고예요 우와 진짜? 좋은 분이었나 보네 완전 잘 됐다 잘해봐 내일도 만나기로 했어요 매일매일 볼 것 같은 이 느낌? 아까 그게 맞지? 형! 제가 형 만나면 절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절 한 번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귀여워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얘기해줬더니 표정이 싹 굳으면서 몰가미스타트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완전 온감이네 웃길 것 같아 뭐야? 와인 세트인데? 이게 왜? 자기야 이게 뭐야? 웬 와인? 이거 울 엄마 생일이라고 동생 여친이 사온 거니까 네가 마시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잘 보이고 싶어서 사왔나 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사귄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하고 싶다잖아 어? 이젠 내 말도 안 듣고 지 여친만 싸 보더라 이게 다 니 탓이야 여자친구는 남동생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동생의 데이트를 몰래 미행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길 몇 주째 좋은 해결책이 생각났다며 제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군 미쳐있구나 자기야 내 동생 소개시켜준 여자애 자기랑 모르는 사이랬지? 응 친구의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 잘 모르지 아예 남이네 그럼 자기가 그 여자애한테 접근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그 여자애한테 접근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뭔 소리야? 자기 잘생겼으니까 미쳤다 그 여자애 좀 꼬셔봐 왜? SNS 쪽지를 보내든 길에서 번호를 묻든 방법은 생각해보자 와 남친의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 내 동생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래야 돼? 동생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 여자애가 자기한테 반응하면 동생한테 바람피웠다고 일러서 헤어지게 해야지 아이 됐어 아까 헤어지라고 그랬더니 결혼까지 할 거라잖아 이걸 캡쳐해서 동생한테 보여줘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동생 여친한테 작업을 걸라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젠 하다하다 동생의 애인까지 뺏으라는 여자친구 마음 한편으로는 남동생이 빨리 결혼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 싶어서 남동생의 사랑을 더욱 응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남동생이 열심히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남동생과 여자친구가 굉장히 멀어질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 어떤 그 사랑하고 이런 이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나 얘기가 새로운 짠의 전쟁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이게 약간 그 본편의 스피너프 같은 거야 남동생 분이 지금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을 쓰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20세 고민남입니다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사연을 쓰고 있대요 지금 고민남 님은 우리 여친 분을 엄청 사랑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친 분은 고민남을 그렇게 딱히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연기를 하는 거라도 다른 여자를 한번 꼬셔봐라고 시키는 거는 정말 이거 진짜 저러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하지 라는 감정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동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동생분 남동생분의 새로운 여자친구분 지금 혹시라도 연창 보시다가 대충 이렇게 관계들을 보면서 어? 이거 난가? 싶으면 바로 떠나세요 그냥 그냥 얼른 도망가세요 인생 이거 인생 나락가요 아 그 집에 돌아갔다가? 이거 결혼했다가는 이 이거 난가? 이 누나 만나면은 진짜 인생 나락가니까 본인이랑 겹쳐지는 느낌이 확 온다 그럼 바로 손 떼고 도망가세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그럼요 뭐든지 하나에 꽂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에 너무 광적으로 집착하는 여자친구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계속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슬슬 또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여자친구분이 결혼 상대로 괜찮으신지 어?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약간 저는 좀 무서워지네요 그래서 좀 이별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지금 보내신 이 고민남이 위치가 진짜 남자친구가 맞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좀 극에 다다랐을 때 좀 화가 났을 때 본성이 나오거든요 1년 동안 너무 잘해줬다고 했죠 그 1년이 적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가 사랑하기에 눈이 멀고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한테 철저히 거절을 의사를 좀 밝히시고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야 꺼져라고 좀 정확하게 아 모진 말 모진 말 모진 말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시고 남동생에 관해서도 더 이상 이제 관여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여자친구가 되게 중요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 옆에 생기면 다 내 말대로 해소해야 되는 어떤 하수인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 있죠 이분은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내가 뭔가 쥐고 흔들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여자친구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건강한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은 왜냐하면 물론 좋아하는 마음 알겠어요 너무 해설 같은 분이고 너무 내 인생의 임자고 다 알겠는데 그랬어요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인 연애 생활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땀동생 얘기만 나오면 막 쌍심질을 키고 달려들 텐데 그럼 본인이 느끼는 그 허탈함 그건 어떻게 채울 거예요 남자분은 말도 안 되는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셔서 빠져나오시고 나와야 돼 우리 여자분 진짜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진짜로 이제 객기 그만 부리시고 정신 차리세요 애되면서 캣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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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잘 모르고 줄은 선거 체험